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자바둑 기사단이 선발할 수 있는 출전 선수의 조합의 총 가지수는 경우의 수 문제의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 총 몇 가지인가 라는 건데 이런 문제를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는 아주 간단하거나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유형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버리고 먼저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 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자바둑 기사단과 호랑이바둑 기사단이 바둑 시합을 한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사자랑 호랑이가 시합을 하는데 시합은 1대1 대귤로 총 3라운드 한 명의 선수는 하나의 라운드에만 출전합니다 호랑이바둑 기사단은 1라운드의 갑을 병을 출전시키게 되고 사자는 각 라운드별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6 이상이 되도록 7명의 선수 중 3명을 선발해요 이 3명 각 라운드별 1명을 선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대진표를 보고 갑을 병에 대해서 0.6% 이상이 되는 선수들을 골라봐야 되는데 보면 갑에게는 이렇게 2명 을에게는 3명 병에게는 3명 있네요 이걸 가지고 골라보면 된다고 하죠 총 가짓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항할 수 있는 기사 선수가 사자에서 C가 나온다면 을에 대항할 선수는 2명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E가 갑에 대항해서 나오게 된다면 을에 대항해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3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잘 조율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얘와 얘를 경우의 수를 합치면 이건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를 합쳐야겠다 이런 합의 법칙을 사용하되 얘가 갑에 대항해서 출전할 때는 을, 병, 이 여기서는 2명이 나올 수 있고 얘가 안 되니까 병에서는 3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합치면은 여기서는 곱셈을 해줘야겠죠 A, D의 조합, A, F의 조합, A의 G의 조합이 가능하고 B에도 D, F, G와 각각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의 개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C가 갑에 대항해서 나왔을 땐 6가지 케이스가 되고 E의 경우는 C를 쓰지 않았으니까 3, 3은 9가 돼야겠죠 여기는 9가 돼서 모든 경우의 수는 덧셈으로 15가지가 된다 라는 굉장히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경우의 수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됐어요 서로 전혀 무관한 사건이거나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져서 병행이 가능한 사건 다른 말로는 병행이 가능해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은 플러스로 우리가 연결을 하되 동시에 일어나거나 서로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조합이 될 수 있는 쌍들은 곱셈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혹은 전후 관계 혹은 조합이 가능한 쌍들은 곱셈의 법칙을 이용해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뒤로 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의 수들의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는 굳이 이렇게 곱셈이나 덧셈 법칙을 활용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총 가지수가 한 가지에서 6가지 혹은 9가지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도 좋다는 거고 만약에 너무 많다면 오히려 역으로 차감하는 방식도 괜찮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2, 여기서 3, 여기서 3이라는 경우의 수가 가능해서 단순히 곱했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18개로부터 시작하겠죠 18개로부터 시작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C와 C가 나가는 경우잖아요 갑에서 C가 대응하고 을에서 C가 대응하는 건 불가능한데 여기서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포함되는 거예요? C, C의 D인 경우 C, C의 F인 경우 C, C의 G인 경우니까 세 가지를 빼서 15가지다 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경우의 수의 문제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지를 비교하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C, C의 D인 경우 감사합니다.